b0, b1, b2, b3 b0의 데이터 저장, b1의 데이터 저장, b2의 데이터 저장, b3의 데이터 저장 b1이 갔을 때 넘어갔고 얘가 꺼졌을 때도 꺼지고 저장 한 번 더 저장 얘하고 얘는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고 얘가 이렇게 저장됐고 반대로 했을 때 얘가 꺼지면 얘도 꺼지고 얘가 꺼지면 얘도 꺼지는 저장 얘도 했을 때 얘가 꺼져서 저장 확인 끝